엥 엥 엥 왼 씨 호랄 desktop 울어보나 누가 내 맘 말니요 어차피 내가 길이 아기가 5소년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청년을 살리며 몇백 년을 살다 말다 세상은 다만 안 돼 우리만한 거라는 의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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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부처같은 우리 내 인생 아하 잘했어 누군지 몰라도 좋은 건가요? 여자는 저런 소리가 나야지 아하 이러면 저지는게 다 나같이 아하 시작 아하 시작 웃으며 걸어보았고 길이 아니냐 꿈에 없이 사랑하고 다같이 청년을 시작 여자는 청년을 살리며 몇백 년을 살아라 세상은 다만 안 돼 우리만 변하는 거라 우리만 변하는 거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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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같은 우리 내 인생 아하 우리 내 인생 아하 우리 내 인생 아하 우리 내 인생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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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 인생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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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깐 우리 여기 우리 사장님이 오셨네 아하 보셨되고 참 예 참 이야 아주 버스있으시고 우리 여기 저 건물 이 건물주 네 사장님 나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년에는 이 홀박으로 저 큰홀 숙쓰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약속으로 약속으로 이야 자 제자리 좀 찍어보시오 우리 운영자님 네 잘 잘 넓은 병에 놓고 앵코를 하나 선곡을 하나 받읍시다 신나는 걸 보리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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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보리보게 보리보게 아니야 이맛이 까다로 딱 봐봐 이맛 까다로 보리보게 보리보게 한 번 하고 전화기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긴장이 전화기 나 이렇게 긴장 안해봐 그것은 역시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긴장이 되는 어쩔 수가 없어 체력은 능력 풍력은 능력 능력은 정력 정력은 화력 화력은 괴력 뭐여 사장님 춘장아 나의 음불총을 받아 하하 납작하 이거 소리 하나만 질질을 아이고 시상해 우리 언니도 보시더라고 고생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9시까지니까 제가 공연 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시간 한번 느리가면 그죠? 노래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열심히 잘할게요 노래 한 곡 더 합니다 보리보게 한 곡 더 갑시다 보리보게 알겠습니다 마이기 조금만 올려주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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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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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지자고 나오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온 바꿀려고요 키가 안맞았다이 원키에서 반키만 내리라고 아이앤 돈줄사랑 빨리 넣었어요 이거 하고 고개 들어가는게 아니라 세워라 내 워 아이고 신상해 아이고 신상해 아이고 신상해 우리 정구성 택배사는 하나도 안아오는거 같아 아이앤 아이앤 절대 운정하는 소리 아이앤 같이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저쪽은 또 내가 출장을 가야될판이네 아이앤 신상해 수상 전하 아이앤 신상해 직접 꼬마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신상해 노래하기 잘했네 노래하기 잘했네 음악 주시고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에 어떻게 너무 흔들렸다고 하셨지요? 아이앤 아이앤 얼굴도 이쁘듯이 아이앤 식사를 하시고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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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쁘따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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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주임에 자 또 울란다 같이 맺채우시던 그 생활은 어찌 사셨소 좋은 몸 위에 그 시절 바람끼리 집어져 갈때 어머님 성인도 살았던 강나는 고리똥에 불핀 덤덤덤덤 시픈 곡조는 어머님 한숨이었소 4회 Fun eli 이거 좀 뽑아주고 하면 안돼니까 pequeño 안 되나 뽑고 싶은데 아야 우지마라 개 꺼질러 가슴 시 고립도 없겠니 주인 매장 고음을 한 바같이 내채우시던 그 생활은 어찌 사셨소 호흥몽이의 그 시절 바람들에 지워져 갈대 어머님서도 믿고 살았던 만나는 거리떡이여 불빛이 남다불던 신분공절은 어머님 한숨이었소 불빛이 남다불던 신분공절은 어머님 덩어리였소 안녕 엔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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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불 좀 켜줘 불 좀 켜주고 조명 꺼 나는 조명 꺼잇 산만이 이따 불좀 챙겨놓고 시작합시다 그러고 이제 지금부터 추건을 올릴 거여 먼추건 잘 되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라고 불을 켜주세요 불을 다 켜주시라고 옳지 불 끄지마 나 한두 개 끄지 말고 조명기사 똑바로 해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내가 돈이 있지만 아무리 와도 못해 내 건강 이러면 전부 부실없는 얘기로 내 말이 마지막 박수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가 부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 오빠를 믿으면 그렇지 여러분 잘 안해 지금부터 이 노래도 어머님의 관한 노래인데 내가 이 노래 외우려고 준비할 동안에 어 저기 저 예 신호도 좀 갖다 주시오 예